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응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. 그리고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인터페이스라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. 이 파일 라이터를 한번 코드를 한번 보시죠. 이걸 사용하고 있는 코드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파일 라이터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의 인자로 전달해 주게 되면 전달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라이트 메소드로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즈를 꼭 해주셔야 돼요. 저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파일을 수정할 때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수정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파일을 딱 붙잡고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읽기는 되지만 쓰기는 못하게 합니다. 그러면 쓰기 작업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붙잡고 있던 그 파일을 놓아줘야겠죠.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클로즈예요. 즉, 잡아 있는 많은 기능들이 어떤 데이터 작업을 할 때 특히나 쓰기 작업과 같은 작업을 할 때 독점적으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걔를 붙잡아야 됩니다. 그리고 반드시 놓아줘야 돼요. 그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가 클로즈고요. 이 클로즈라고 하는 저 행위, 놓아주는 그 행위를 클래스마다 다른 이름들을 사용을 하면 이거 완전 중구난방이겠죠. 누구는 릴리즈라고 하고, 누구는 클로즈라고 하고, 누구는 놓아준다라고 하고 이러면 엉망진창이겠죠. 그래서 자바에서는 저 클로즈라고 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모든 클래스가 클로즈라는 저 메소드를 똑같은 형태로 구현하게 강제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자고요. 여기 파일 라이터를 보시면 이 파일 라이터라는 저 클래스는 클로즈블, 기타 등등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오토클로즈블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볼게요. 얘를 클릭하고 내려가 보면 여기 클로즈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. 즉 오토클로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All known implementing classe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다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. 그리고 얘들은 모두가 오토클로즈블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얘네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럼 우리는 어떠한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가 오토클로즈블을 구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그 클래스가 붙잡고 있는 행위를 내려놓도록 풀어주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즉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어떤 동작방법을 조작하는 방식을 표준화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오토클로즈블은 이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만 하겠습니다.